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이특과 정겨운 손맛과 입담으로 사랑받는 최진원입니다. 어서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제 첫날을 겪었는데 정말 맛있는 요리 해주셔서 저는 아직도 그 입맛이 머릿속에 또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. 오늘도 맛있는 요리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요리를 이렇게 배워보니까 요리를 사먹는 것과 직접 만드는 것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만들 수 있을지 기대가 되거든요. 어떤 요리인가요? 네, 그런가요. 오늘은 영양까지 완벽한 요리입니다. 매콤한 양념과 잘 어울리는 조기찌개와 감자 톡톡 씹히는 날치알로 보물인 감자 날치알 무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벌써부터 제 몸의 건강지수가 쑥쑥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요. 자, 그럼 먼저 오늘의 재료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